통일부가 리선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탈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. 통일부는 어제 공개한 북한 기관별 인명사전의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리선권을 제외했습니다. 통일부 당국자는 보통 정치국 후보위원회 통전부 몫이 한 자리 있는데, 이미 김영철 통전부 고문이 정치위원이기 때문에 리선권도 후보 위원은 아닐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나 통전부장의 정치국 후보위원 탈락이 대남기구인 통전부의 위상 하락에 따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